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할 말 있으세요? 거..거기 그쪽 방 안인데 아 그쪽 방 여긴데 저 여기 사시는 분이죠? 저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되니까 깜짝이야 깜짝이야 모르겠 euros 귀엽다 GL 아멘 아멘 뭘 그러고 있어 그냥 끊어버리면 됐지 어? 어? 허헿 아아 아, 아저씨 거, 거시하니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? 여기서 누구나 죽어도 무서워 신경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놈도 눈깔 봤지? 그런 눈깔들은 뭔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 순간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가 이 남자를 향해서 꽃이 올랐다 뭘 쳐다봐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뭘 쳐다보고 있냐고요 아... 진짜 재수없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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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마라 가끔이나 가끔 Government 가끔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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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떻게 죽여줄까? 자기야, 말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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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도 확실하게 잠궜고. 이 인간은 왜 이러는 거야? 그냥 조용히 가자. 근데 뒤에 뭘 들고 있는 거야? 313번 아저씨. 아이고, 출근 잘하고 와. 네. 방 확인시켰으면 문 좀 닫아요, 방문. 자꾸 민원 들어오잖아. 문 좀 닫아.